많은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할 때 다양한 풍미와 질감의 식품들을 결합하기를 좋아한다.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위를 상하게 하는 식품의 조합들도 있다. 이런 조합은 기본적으로 위산과 단아 위산역류를 동반하며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게 된다. 하루 중 어느 때든 얼마나 바쁘든 소아계 건강을 관리하고 물론 건강한 재중 유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품 조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식사 후 배가 나오거나 더부룩하거나 혹은 위통을 느낀다면 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할 식품 조합에 대해 알아보기를 권한다. 올바른 식품 조합에 의, 점 올바른 식품 조합을 선택하면 소아 및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많은 식품 조합들이 위내에서 음식이 발효되게 만든다. 이를 피하면 위통, 가스, 불편한 팽망감도 피할 수 있다. 몸이 독소를 적게 만들기 때문에 활력이 더 생긴다. 속쓰림을 예방한다.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진다. 재중 조절을 더 잘 할 수 있다. 위를 상하게 하는 식품의 조합을 피하자 위를 상하게 하는 조합 2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두 가지 유형의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알, 탈리성 및 산성 위액을 모두 필요로 한다. 이 둘이 섞이면 서로를 중화하며 배 안에 서폭탄이 만들어지며 정상적인 소화를 방해하게 된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소화를 위해 해다른 시간 및 방법을 요구한다. 자연적인 과정을 방해하면 위통, 소화불량, 속쓰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위를 상하게 하는 조합 2. 두 가지 유형의 단백질 한 번의 끼니에서 두 가지 유형의 단백질을 결합하면 위에 큰 부담이 되며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두 배가 될 수 있다. 소화가 오래 걸릴수록 소화계의 과부하가 더 걸리며 에너지를 더 많이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함 끼니의 생선과 육류 혹은 닭고기를 섞는 것은 좋지 않다. 위를 상하게 하는 조합 3. 단백질과 전분 이런 재료들을 섞으면 포만감을 느끼기가 어려워 더 많이 먹게 되고 소화가 더 느려질 수 있다. 전분은 위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하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장에 가스가 차며 그 더부룩한 느낌이 생기게 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효소의 작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색잎채소 혹은 비전분성 채소를 식사에 더하는 것이다. 양상추나 물냉이로 만든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위를 상하게 하는 조합 4. 설탕과 전분 설탕을 전분과 결합하면 침에프티알린이 부족해지면 서전분이 위에 닿았을 때 소화를 지연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분이 소화가 될 때까지 위에 당분이 더 오래 남아있게 되며 결국 당분도 발효가 되기 시작한다. 발 효 된 당분은 위산 분비를 유발해 전분의 분해를 더욱 방해하게 된다. 위를 상하게 하는 조합 5. 설탕과 지방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설탕은 지방보다 소화가 훨씬 쉽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평소보다 소화가 더 느려진다. 달콤한 빵, 아이스, 크림, 스무디는 소화에 있어 제 이례적이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같은 과일로 만든 스무디는 최악의 범인 중 하나인데 이것이 가스, 더부룩함, 해로운 독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산성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과 결합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것이 소화, 면역계 건강을 방해해 기침, 코막힘,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다른 음식과 과일 과일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음식과 결합해 먹지 않는 것이 다 과일에 함유된다는 음식의 발효를 촉진해 소화불량 및 비타민과 무기질의 흡수,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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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